명상을 하려고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 생전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은 별의별 희귀한 장면들이 다 떠오릅니다. 잊은 줄 알았던 아주 어릴 적 기억부터 시작해서 내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고 할 만큼 잔인한 장면, 입 밖에 내기 좀 부끄러울 정도의 민망한 장면, 비도덕적으로 느껴지는 장면, 영영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 뭐 이런 것들. 내 머리 용량이 이렇게 컸구나 싶을 정도일 수도 있어요. 음,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저 개별적인 생각과 이미지들일 뿐인 그런 것들에게 부끄럽다, 민망하다, 부정적이다, 보고 싶지 않다, 짜증난다. 이런 이름표를 붙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서 흘려보내면 나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일 뿐이에요. 관심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밀어내려고 저항하지도 마시고요. 거기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은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주지 않고 의식을 의식적으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생각이나 이미지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하나의 상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 모든 기억, 내가 떠올리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상에 불과해요. 미래도, 과거도 내 머릿속의 이미지일 뿐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이 순간에 비로소 존재하는 법을 익히는 거고요. 호흡에 집중하고 내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세요. 무엇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내 자신과도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내적 평우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요해질 때 모든 진리가 드러나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수용하기, 포용하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놓아주기. 어려운 듯, 어렵지 않은 듯,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모두가 이룰 수 있는 마음의 목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